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인데요 비주얼이예요? 압도적이예요? 네? 다양하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빅민턴님이랑 같이 빅터에 왔어요 저희 왜 왔죠? 오늘 우리 민턴 트립을 위해서 빅터에서 우리 협찬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전국에 계신 저희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동호인 C조 이상 동호인은 도전을 해 주시면 한판 붙자! 신상 빅터 라켓 중에 진짜 최고급 라켓 요즘 빅터의 타이징 선수 아산 세트형 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빅터 상하의 옷을 모든 참가자 전원에게 협찬드리고 저희랑 한번 제대로 붙어 모시고 라켓도 타 가시고 뭐 더 상품 많이 받아가지고 상품도 많이 드리고 근데 오늘 저희가 매장도 방문해서 여러분께 우리가 어떤 라켓을 드리는지 이게 그냥 저희가 장난하는 라켓이 아니고 진짜로 좋은 라켓을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보고 네 그 다음에 이 라켓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 김에 오늘 구독자 이벤트 미리 깔고 가자고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로 네 뭐 최소 양말 그립 뿐 아니야 양말 그립 말고 티셔츠 형도 가자고 네 잘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뜯어내네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리로 가야 되나? 이리로 가야 되나? 네 문을 막아버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안녕하세요 점장님이시죠?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일단 저희 먼저 제품 소개부터 드릴까요? 잠깐만요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이건가요 저희꺼? 요거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되서 형 다 뜯어가려고 저한테 저희한테 혹시 주실 라켓이 저희가 승리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이 나가지는 않을텐데 그래도 저희를 이겼을 때 받으시는 분들의 라켓 네 저희가 요번에 증정품은 아우라스피드 1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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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는 얼굴 아니에요? 오 이거 변드라 우리가 얘기했던 저희 핸드라 선수가 오 세트용한 오 요게 30만원 상당이에요? 30만원? 네 30만원 상당 근데 보통 이게 30만원이잖아? 해놓고 뭐 한 10만원 정도 더 할지 온라인가 12만원에 입고 요건 온라인가는 얼마에요? 요게 지금 21만 9천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온라인가요? 21만 9천원? 21만 9천원 저희 이기면 이거 주시는거에요? 당연하죠 오 대박이다 대박이다 세트용한 얼굴 봐봐 온라인가 21만 9천원에 최적겁니다 네 세트용한 선수가 직접 쓰는 라켓이기 때문에 검증된 라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 근데 이게 하자가 있는데 어떤 하자가 그립이 나무가 아니에요 아 저희가 이거 하자가 아니라 프리코어라고 해서 플라스틱이 되어있는데 뭐야 여기 딱딱해요 플라스틱입니다 저거 ASMR 네 저희가 기존의 우드 핸들은 원래 선수들이 쓰는 라켓들은 보시면 우드 핸들이 많거든요 아 나무요? 네 나무 핸들로 해서 저희가 프리코어 장점이 일단 저희가 반발력이 지금 되게 강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 뭐 습기나 그런 쪽이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에 오는 진동 진동을 많이 억제시킬 수 있는 아무래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느낌이 빡 옵니다 아니 저희는 사실 우리가 사용해봐야 뭐 사실 몰랐는데 이게 국가대표분들 세태환 아산 세태환 선수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거를 사용했다는 거 자체가 검증이 된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악력이 센 건지 잘 못 쳐서 그런지 나무를 이렇게 치다가 여기 나무가 부러진 적 있으니까 세 번이 있어요 아 진짜? 습기가 차서 세게 해서 나무를 갈아 놓은 적 있어요 오천원 주고 요거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네요 네 그런 일은 거의 없네요 아 근데 이게 네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요 부분을 저도요 그렇죠 아 아내가 네 혹시 이거 좀 제가 뜯어봐도 될까요? 아 아 이거 한 건데 네 저희가 일단 한번 뜯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시원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보세요 나 혼자 뜯으면 뭔가 좀 아 예 같이 와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게 프리코어 네 프리코어 프리코어 이거 진짜 안 부러져요? 아 네 당겨 보셔도 돼요 이렇게 형 지금 힘이 안 쓰신 거 아니에요? 나 악력 한 70 나와 아 진짜요? 야 아 아 불안하다 나 부러질 거 진짜 아 나도 부러진 거 아니에요 총농처럼 근데 안 부러져요 근데 이게 국가대 변수들이 쓰시니까 사실 검증은 끝난 상태고 네 요 라켓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제 누군가는 받아가시려고 오시잖아요 요건 이제 공격형인가요? 수비형인가요? 아니면 뭐 올라운드형인가요? 저희 요 침 라켓은 공격형에 가깝습니다 공격형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공격형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포유에요? 네 포유입니다 아 포유 저희 보기에는 포유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요 라켓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? 저희가 시즌마다 네 상품들은 계속 계속 나오거든요 네 어 계절마다 상품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증정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오더라도 네 이분들이 쓰시거나 타이책님이 쓰시거나 네 그런 거 주셔야 돼요 괜히 약간 그 약간 시즌에 바뀌면서 갑자기 12만원짜리로 떨어진다는 아 이거 진짜 안 돼요 네 아 그러지는 않게 가격대를 하이엔드급으로 해서 계속 계속 증정품으로 요번에는 요걸로 가겠습니다 이거 괜찮죠? 네 이미 뜯으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아 요거요? 가져가시려고 아 요거요? 아 이게 접착제가 남아도 짠짝 붙네 우리가 매장 왔잖아 네 근데 그냥 가면 좀 아쉽지 또 뜯어내시려구요? 아니 아직 그냥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혹시 이제 왔는데 네 여기 한번 봐 보시면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요거 요거 요즘에 자주 입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요게 좀 많이 입게 되더라구요 네 소재가 무슨 소재죠 이거 저희가 요거 코튼 라이크 소재라고 해서 코튼 코튼 코튼테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음 입으셨을 때 뭐 착용감이나 그런게 되게 편하거든요 요거 요거 이걸로 이걸로 형 어디 뭐 파실려구요 어디? 하하하하 동명호 파세요? 다섯개? 다섯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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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두개 형 표정이 다섯개 네 잠깐만 우리 협상 이제 없어지는거 아니야? 협상 사라질 수 있어 하하하하 지금 여기가 이번에 출시한 모델중에 화이트색장 요게 가장 고객분들이 많이 찾으신 아이템이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저희가 이번에 그냥 통 크게 다섯장으로 아 그렇게 맞춰 네 여러분 저희 제가 아까 오픈이 전에 분명히 뜯어낸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요 영상은 아마 그 변두리코 유튜브 영상에 올라갈거에요 댓글 이벤트로 하면 좋을거 같아요 댓글 이벤트로 해서 비터랑 비터 또는 민턴트립 아 민턴트립 민턴트립도 좀 어렵겠다 립 맞으면 입으로 가능해 하하하하 우리가 다섯개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터쪽에서는 그래도 이거 협상해주시니까 한개만 고르세요 한개만요? 그 다음에 변두리가 두개 고르고 제가 두개 고를게요 거기서 사실 가장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는거 막 욕하시면 안되구요 칭찰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를 사사사사 골려도 괜찮고 저는 좀 재밌는거 위주로 뽑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?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?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영상이 올라가고 딱 이틀 시간 이틀이면 되요? 네 이틀정도면 충분할거 같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딱 48시간 뒤에 있는 댓글에서 골라서 할거니까 대신 그 구독자분들 요거 요거 사이즈 몇부터 있죠? 90부터 있나요? 85부터 110까지 있습니다 아 85부터 110까지 있어요 꼭 사이즈 마지막에 써주셔야 되요 사이즈 써주시고 이메일이나 주소는 남기시면 안되요 저희가 뽑은 다음에 답글로 제가 다들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터트립 할 때 그럼 저희 신발은 어떤걸 신어야 되나요? 저희 뭐 아 맞다 민터트립 할 때 다른 타사 제품을 신어야 되나요? 아니면 뭐 빅토를 신어야 되나요? 그래도 빅토를 신으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이거 가져가면 되나요? 저희가 하나씩 해서 진짜요? 네 형 시발 주신대요 아아 진짜요? 네 이렇게 저희가 민터트립 촬영을 위해서 참가자분들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빅민턴님과 빅터에서 이렇게 브이로그 촬영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 요 라켓 라켓 두 자루 이게 누구라고요? 아산세티와 자 여러분 이메일 접수 빨리 하세요 아기 빨리 아 점심 먹을 시간이요 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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